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례와 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지금 현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카톨릭 신도들이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고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똑같이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침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비둘기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침례의 단계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많은 기독교의 목사들과 또 신학과 교수들이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수많은 신도들을 진리를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거짓된 교리로 수많은 신도들을 먹여오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나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첫 번째 단계도 아직 시작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모두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현 기독교회는 지난 2000년동안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아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AD 26년도에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내시는데 이 엘리아가 전하는 침례는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을 대신해 일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요일이 예배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을 대신해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고 하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현 기독교에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나 토요일 안식을 대신해 일요일을 지키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한 통속이라는 것을 제가 정직한 양심을 갖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27년도부터 공생회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때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침례 요한의 그 사명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롤을 당한다라고 말하였고 침례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의 침례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회개의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대략적으로 85%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이 마지막 때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고가 여러분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께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결단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짐승과 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유전, 사람의 거짓 교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본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비둘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례를 받고 영생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은 즉시 회개하고 침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하루속히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첫 번째 단계 물침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피해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 기독교에는 말 그대로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시면요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에 잠기는 물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세례를 받고도 본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먼저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